안녕하세요. 아메르TV 오늘 5번째 동호회 파리채에 나와봤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요? 안녕하세요. 파리채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종이상이라고 합니다. 동호회 소개를 간단히 해주실까요? 보통 파리채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파리에서 온 것도 아니고, 저희가 파리채를 귀들이는 것도 아니지만 파리채에서 사는 최수종 같은 아저씨들이 모여서 산다고 해서 파리채라고 찍고요. 감사합니다. 파리채를 많이 찾아주세요. 딸랑딸랑 보통 SKTA에서 부회장비를 다녔었는데, 오늘은 용병! 소개를 한번? 안녕하세요. 아메르TV 부스트 에밤입니다. 오늘의 선수 파리채에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파리채 깡입니다. 깡! 저는 쏘고요. 쏘쏘쏘! 깡소! 깡... 깡소요? 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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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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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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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